너무 이쁘다고 생각하셨어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셨어 우리 학교 해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물어보고 나는 조소방이 되니까 수고하세요 우리 너무 이쁘다 유현이 왜 안 나와 유현이랑 우진이는 오늘 사진으로만 요만하게 나와 다음 주에 나와요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나온 거였는데 근데 전국에 부부싸움 많이 일어난 거 알아요? 아니요 조소방 때문에 조소방이 책임져야 돼 너무 알콩달콩해서 그리고 너무 알콩달콩해서 팬들이 샛내겠어 그럼 싸워야 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싸워야 될 거예요 어 나 싸우지 싸우는 일 해야 돼요 간자로 간자로 싸워야 돼요 아니 너무 잘하겠어 잘하고 있어서요 고맙죠 가수생활 할 수 있게 잘 도와줘가지고 근데 근데 지금 우리 팬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온 거 많아요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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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난리야 지금 해고는 했고 해고송지서를 줬는데 이제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좀 조절하면서 일주일 매일 일하지 않으니까 제 스케줄하고 보유를 할 수 있는 대로 조직을 해서 우리가 없을 때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날 조율하면서 할 거니 걱정하지도 마세요 아니 걱정하지 아니 잠을 못 잤어 아니 잠을 못 잤어 아니 잠을 못 잤어 어떻게 잠을 못 잤어 저 이빨 치즈 오러 가도 돼요 네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던 사람들이 가정주부를 앉는 줄 알았어요 어디에 치즈 오러 가야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네? 네 번 치즈 오러 가야 돼요 아직은 좀 풀어야 돼요 아직은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좀 기다려주세요 미소지은 50% 할인이에요? 네 아 진짜요? 나 몰라 나 몰라 내라고 해놓고 다 전부 다 치과치로 할라 아니 그게 진짜 50%예요? 제가 어떻게 제가 내버렸습니다 아 맘대로 돈 써도 되지? 아 저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50% 미소지은 다음 50% 해도 끌려야 돼요 그랬더니 70 넘으면 어차피 50% 한 줄대 70 넘으면 어차피 50% 한 줄대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치료받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 잘 해가지고 안 치료받아야 제도인 거예요 알죠 맞아요 안 돼 왜요 그러면 할 거면은 미리 해야 되고 아 그래요 웬만하면은 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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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식당에서 뵙는데 아 그러게요 아 아까 같이 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지은 존 양지은 존 양지은 존이 같이 있었어요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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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함께 우리도 남자 찍어줄게 난 가끔 찍어줄거든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난 절차 안 찍어 난 우리 지은님만 찍어 하긴 무슨 미세먼지 좀 있으면 미세먼지 조심하고요 그쵸 그 황사 조심하시고 아무랑 마색도 자기 끊어다니래요 오오 말은 너무 예뻐요 5월달에 해 감사합니다 월달에 업로드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빨리 지은님 네 영덕이 제 고양이입니다 우리 1박이 저희 집에 자기 1박이 저희 2박이 1일 갈거에요 지은님도 오세요 영덕 오세요? 네 영덕도 오세요 가야지 가야지 인터넷에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될까 아니 드려야되겠네 고장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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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뿌루가 초콜렛은 안먹어요 어? 뿌루가 초콜렛은 안먹어 뿌루가 초콜렛은 안먹어 뿌루는 뭘 먹어요 약과 약과 약과를 먹어요? 네 약과를 많이 많이 해서 뿌루에게 주죠 은혀들어요 은혀들어 어떻게 양지훈 은혀들어 너무 이쁘지요 우리 가수 우리 가수 최고야 2년같이요 2년같이요 맞아요 아니 식당에서 같이 벗겨요 이제 같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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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오빠같고 여기 미소진 새 마이크 너무 소중하게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어때요? 성령이 어때요? 오늘 어땠어요?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다른 분이 앞에서 동중이 아니 스태프분이 지나가면서 양지훈 짱 이러고서 갔어요 거기 스태프분들이 그거 마이크 덕분이에요 마이크 덕분이에요 원래 잘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그 양지훈이 보고선 양지훈 짱 하면서 스태프분들이 막 하더라고요 저 기분 좋게 해줄려고 하는게 아니 진짜에요 진짜요 우리 있는데 우리 있는데 오늘도 오늘도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아름다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줬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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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이 기다려 이제 파이팅 할게요 지연이 기다려주세요 지연이 기다려주세요 지연이 기다려주세요 고수하셨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가정 주부 안 돼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이 씨 빨리 와 너이 꼴리 치워 지금 너무 귀찮아도 데려왔다 딴 냥블루 도착할게요 예예 하얀천사 저 앞자 앞자 앞 있다 하얀천사 인천에서 봐요 인천에서 봐요 인천에 봐요 인천에서 봐요 인천에서 봐요 인천사도 보고 완도에서도 보고 완도에서도 보고 네 네 개양산으로 갈게요 지켜봐요 지켜봐요 우리 이쁜이 사랑해 우리 이쁜이 사랑해 우리 이쁜이 사랑해 사랑이지 사랑해 이렇게 크게 해야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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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조심해서봐요 칠하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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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하철